HCN 서초 동작 관악방송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4분기 회의가 열렸습니다. 위원들은 HCN 뉴스와 프로그램 등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. 학계와 법조계,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갖고 HCN 지역채널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활동에 나섭니다. 기본적인 책무인 지역채널을 잘 모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더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우리 심의위원님들 항상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 좋은 조언 많이 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올해는 사람들이 코로나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의외로 굉장히 정적으로 안 좋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또 인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상처를 또 많이 입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HCN이 지역채널로서 그런 것들을 좀 봉합하는 데 기여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 바람을 가져봅니다.